이 시간 전세계는 1번을 위해서 하는 기도합니다. 전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세계 14,000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성령 역사에 주기를 성원합니다. 대한민국의 5,200만을 통치하여 주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느님 저 복력당의 2,500만 하느님 복력당의 개인마다 가정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저 중국당 14억 5천만이나 되는 저 중국당 위에 영원들 가정마다 하느님 곳곳에 하느님 허감의 근세가 무너지고 중국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느님 저 일본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느님 저 일본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1,300만에 가까운 저 하느님의 일본당에 하느님의 수많은 하느님의 우상, 숭배와 귀신과 역사하는 저 땅에 나 하나님께 순간수가 일어난 저 지진이 어려라운 저 일본당 위에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하사 개인마다 가정마다 모든 곳에 우상과 종교와 흠연색이 무너지게 역사하시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중국을 통치하시며 북한을 통치하시며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저 일본당을 통치하여 주소서. 그의 전 세계 하나님들께서 이삼질나라 오천 종족들이 하는 예수 그리드의 보물을 받고 하느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시오. 하느님께 원하신 사계보마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드의 제림을 준비하도록 하느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시작합니다. 하느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중국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수많은 나의 단민족들을 디아스포라 단민족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대학마다 들어있는 수많은 유학생들을 찾고 있는 어둠의 근스가 무너지게 하시 그들 속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시원합니다. 주의의 전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기를 시원합니다. 주의의 전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북녘당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드의 제림을 준비할 수 있는 북녘당이 되기 역사하시오. 하느님이 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저 북녘당에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러시아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부틴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정식이 천정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예수 그리드를 통하여 하느님. 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무차를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표당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시원합니다. 하느님이 전쟁을 통하여 주님 속에 하느님께서 이들이 이 전쟁 속에서 불안함에 두는 가운데 하느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들어 주여 성령을 역사하여 주기를 시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